문현정 선수 이 매치 출발 접근전 자 문현정이 좀 발빠르게 접근전을 그렇습니다 발빠르게 대처 그렇습니다 이대영 앞서는 문현정 오오오오 여기서 바 서비스 짧게 받아줍니다 아 좋대요 대문에도 매서운 눈빛 선구 자 문현정 미들로 갑니다 지켜냈어요 선수기 때문에 김인전 선수는 불러갈 때 앞에 붙어있습니다 멜리보다는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선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백핸드 길었습니다 문현정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김민정입니다 두 점차 리드 문현정 캔틀뿌시 이후에 2공이 떠나갔습니다 저렇게 튕겨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여름 박자를 많이 준비해줘야 됩니다 마흔 5대8 직선 서비스 자 이번엔 포핸드 쪽으로 많이 공략을 하고 돌아설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문현정 선수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네트 맞고 서비스 3구 3구 받아주는 김민정 하지만 다시 완벽하게 왔을 때 타이밍을 한 선수기 때문에 이어갑니다 아 좋아요 빠른 서비스 끌어올 수 있는 능력치 문현정 흠 그 공이 또 안 잡혔을 때도 잡아서 넘길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1대2 서비스 3구 떠나 빠른 박자로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들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범신이 나는거죠 각도가 밀어놓습니다 이런 점들이 본인을 믿고 프레이를 할 수 있는거죠 받아냅니다 문현정 수비 성공 그리고 김민정이 디펜스를 할 때 문현정 선수는 버텨주거든요 예 받아줘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 네 빈틈 공략 아 좋아요 이후에 득점을 가져왔습니다 백핸들 김민정 오 핸들 강타 연발합니다 빨리 해주면 됩니다 예 짧은 서비스 변화 그렇죠 동점을 허용한 문현정의 서비스 세븐 해요 qui 무현정 에이 셀븐 الت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서비스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Ley 서비스 변화 포인트 서비스는 김민정입니다 3구 회전을 걸었습니다 어 여기서 태도 김민정 게임 포인트 바깥쪽 코스 살려냅니다 김민정 찬스 게임 포인트 서비스 문현정 네트 살짝 빠른 서비스 3구 바깥쪽 코스 짧은 서비스 3구 바깥쪽 코스 행운의 득점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비습적인 공 선게임 이어갑니다 자 짧은 서비스 백핸드 걷어냅니다 좌우 백핸드를 돌아서서 많이 치는 선수인데 왼손 선수랑 하면서 지금 그 공격력이 지금 안 나오고 저희 작전을 이제 해야 됩니다 예 2대1 3구 넘어옵니다 짧은 공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풀어갈까도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폴짝 뛰면 받아납니다 문현정 서비스 문현정 3구 넘어옵니다 3구 빠르게 백핸드 승부의 세계 냉초로 합니다 그렇죠 꺾어놓습니다 깊은 각도 깊은 각도 빙빙정 찬려냈습니다 문현정 그리고 돌아오는 찬스 더블스고 문현 문현 문현정 중독 동점 찬스 동점 찬스 동점 찬스 아 좋아요 꺾어놨습니다 아 좋아요 해주야 됩니다 다시 리드 김민정 지켜내 지금 해야됩니다.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문현정 서비스 변화 주요한 경기에 진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역전 3고 문현정 서비스 자 문현정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